일로와봐, 일로와봐, 니가 길을 찍어줘 이게 50% 확률이거든 또 남타달라고? 아니 노래 틀고 오, 오른쪽 어허 죽어, 어디? 이번엔 어디 왼쪽? 알겠어 자, 연준이 나와 보세요 왼쪽이래요 어? 오오오오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아휴 어이, 그래, 여기서 왼쪽, 오른쪽 인제, 여기서? 어 요건 왼쪽이지 그래 오우 하하하하하하 아... 진짜 128분의 확률로 사람이 죽는다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난 믿어 과연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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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계속 있을 것 같아 어 계속 있을 것 같아 반대로 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팅방 채팅방 우와 진짜 이제 나를 안 믿는다는거잖아 오른쪽 마이크가 이상한거야? 죽어었어 파님을 희생시켜야지 파님을 희생시켜야지 파님이 가는대로 오오 128분의 1 확렬로 사람이 죽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사는 왜 하고 지랄이야 내 윈성이라고? 왜? 나 못빌렸는데 아 일단 가지 파랑은 믿자 오오 우르키니 안녕하세요 일단 한명은 희생시켜야 돼 진행자가 죽을 순 없잖아 쓰레트 아니 야 아니야 저 왼쪽은 여자래 오른쪽은 남자 그렇지 여자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난 정성이군 어디로 가야되지 지름길이 여기 없나 어 윈성 윈성 흩 ㅋㅋㅋㅋ 정말 어이없게 죽었어 아 깰 수 있는데 그렇지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진복이 큰데 아 한 번 말해봐 아 아 이게 이렇게 돼있어서 아 아 아 나온다 인정한다 인정할게 이매면 흑국님부터 왜? 만만한게 그런가보네 그럴 수 있지 그거 아니 얘한테도 까이고 은하한테도 까이고 너한테도 까이고 선조한테도 까이고 시청자들한테 까이고 너무 좋은거 아닌가? 그럴 수 있지 아 살았어 자 이제 왼쪽일거야 왼쪽 야 야 이거 봐 오늘 운빨이 좋군 야 왜 웃어 또 왼쪽일거야 지졌네 아니 그럴 수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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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얘기해 어? 이라고 니가 방송하고 있겠다고 대리로? 가능해? 가능이야 해 아 은하님이랑 보뚝하면서 해 어? 은하님이랑 보뚝하면서 하든지 그건 좀 아니고 아 그래? 그럴 수 있지 아 오른쪽인데 아 오른쪽인데 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죽으셨구나 그렇지 왼쪽 오른쪽 왼쪽일거야 헛소리네 하하하하하하 왼쪽 왼쪽 믿어봐 믿어봐 오른쪽 이번엔 남... 아... 남자 .. 다들 그렇게 K가 되어가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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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카르 캐리할 수도 있겠다고 흠... 믿어보지 뭐 간다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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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분이 깬다면 나는 그냥 대리 받는건데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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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씨 오호씨 안녕하세요 핫돌드 아 얘가 그때 개준거 있어 대리로 그거 올려가지고 128분의 1로 사람이 뒤진다 안죽어서 다행이야 아깝다고? 아까워요? 죽어야 됐다고? 보톤좀 빌려주세요 아저씨 아니 나 왜 안줘 저기요? 나 좀 주세요 야 파랑이 잘하네 이분 어디로 갔대? 오른쪽에 오른쪽에 근데 이건 여잔거 같아 확실히 남자는 아닌거 같아 근데 어떻게 랜덤 아니야? 아니 랜덤인데 이건 아닌거 같아 한번도 안 벗겼네 제작자가 남자인거 같아 그럴수도 있겠지 그래 제작자가 남자인거 같아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앞에 슛집이 있다 응 가지말자 깰것같은데? 깰것같은데? 흠 뭐지? 어 뭐야 뭐야 왼쪽이야 오우 못생긴 아저씨 얘네란 아저씨 싫어요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 응? 나보고 아저씨 아 순간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는줄 알았네 맞아 아 아저씨라고? 이상한 아저씨라고 이렇게 아니 아닌거 같은데 계단이 어딨는데 아 가운데로 가라고 여기 응? 뭐해요 지금? 제가 뭐하는거야 지금 우리? 우리라니 형이지 왜? 아니 잠깐만 어디로 가냐 좀 더 밉지 아! 좀 더 미이이It 어디이? 여기이이 여기이이 cyj 크으으 magn 그렇지 렌타리를 하기위원 설견 렌탈디를 하기 위한 설계 야! 아니 아무리 니 사실 핑계야 이거 솔직히 아 깰 수 있었는데 렌탈디를 하기 위한 설계였어 렌탈디를 하기 위한 설계였다고? 그렇구나 렌탈디를 하기 위한 설계 렌탈디를 하기 위한 설계